B&I 코리아 팟캐스트 3회 비지터 초대 테크닉 여러분은 지금 B&I 코리아 공식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협업 전문가 존윤 내선얼 디렉터가 전해주는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리퍼럴 마케팅에 관한 최신 정보와 노하우 어떻게 하면 B&I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식 B&I 코리아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신촌 고려안위원 박우희 원장입니다. 국내 최고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협업 전문가이신 B&I 코리아 존윤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비지터 초대 테크닉인데요. 사실 멤버분들이 비지터 초대를 참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런데 원장님은 잘 하시지 않아요. 비지터 초대 이달의 네트워킹 리더 상도 많이 받으시고 그렇죠? 어떻게 하세요? 저요? 저는 제가 교육 코디일 때 비지터 초대 노하우를 잠깐 나눴는데요. 그때 야구공 하나를 들고 갔어요. 야구공이요? 네. 야구공을 이게 초대인 거죠. 이걸 상대방에게 멤버분들에게 세게 한 번 던졌어요. 아 세게? 그럼 맞잖아요. 그렇죠? 미웠던 멤버한테. 맞으니까 그렇게 던지면 비지터 초대가 초대받은 사람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주 가볍게 멤버분들한테 살짝 폴짝 이렇게 던져줬어요. 가볍게 초대는 언제나 가볍게 그래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떨어뜨리면 한 번 더. 그러니까 비지터 초대를 예를 들어서 B&I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렇게 협업을 하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는데. 무겁게 말고. 그건 너무 무겁다. 네. 무거워요. 여기 꼭 와야 되고 너 이번에 안 오면 나랑 좀 사이가 좀 안 좋을 것 같고 이러면 안 되고. 진짜 너랑 우리 멤버랑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 한 번 와볼래? 시간 될 때 한 번 와볼래? 네. 아주 가볍고 편하게. 아 그렇군요. 네. 그냥 살짝 야구공을 던지듯이. 그 느낌 너무 좋은데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느낌 굉장히 좋아요. 이 느낌에 더불어서 B&I의 여러분 챕터에다가 비지터를 초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크게 비지터 초대는 두 가지입니다. why하고 how가 있는데요. 왜 비지터 초대를 하느냐. why. 왜냐하면 초대하는 사람을 위해서. 초대하는 사람을 위해서. 네. 초대하는 것도 기볼스 개인이에요. 네. 그 사람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다단계 행사 같은 게 있는데 다단계 행사에서 막 완전히 학을 띄고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 좋은 마케팅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피해를 봤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위해서 초대를 할까요? 본인을 위해서? 본인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핵심은 상대방을 위해서입니다. 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초대받아서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요? 네. 너무 오라고 하니까 왔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어땠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들 몇십 명을 한꺼번에 만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인맥도 만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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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우리 챕터를 위해서라든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끌어들이겠다 데려오겠다. 이런 마음이면 정말 초대가 어려워요. 그게 아니라 나 저 사람한테 좀 도움이 되고 싶다. 저 사람이 아까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이 우리 챕터에 누구하고 연결이 되면 참 좋겠는데? 네. 네. 나는 돕는 마음, 기부하는 마음으로 이분한테 살짝 던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인드의 핵심이에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찜찜하게 뭔가 좀 챙기는 게 있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주저주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도 잃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초대를 한다 우선. 네. 첫 번째 상대방을 위해서 초대한다.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스킬, 구체적인 스킬인데요. 네. 구체적인 스킬은 이렇습니다. 아이반마이전 박사님도 추천하시는 아주 강력한 스킬인데 인터뷰 스킬이에요. 인터뷰 스킬? 네. 뭐냐 하면 D&I에서 멤버가 되면 우리가 서로 리퍼러를 주고 받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인쇄하시는 분이 챕터에 없어서 그런 분을 찾고 있다. 그런데 마침 인쇄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수십 명의 아주 성공적인 사업가들하고 고객 소개도 주고받고 협업을 같이 합니다. 그런 모임이 있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고객을 일감을 소개를 해 줄 수 있는 인쇄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아. 그런 인쇄업체들을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대표님 회사라면 자격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언제 시간이 되십니까? 우와 인터뷰네요. 같은 말인데 그 인터뷰가 들어가니까 느낌이 달라요. 네. 그런데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긴 해요. 맞아요. 우리가 좋은 인쇄업체를 선정해서 이 사람이 멤버로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기회를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이 우리 챕터들이 이 사람을 인터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할 때 한 군데만 부르지 않죠. 몇 군데 부르고. 그렇죠. 그리고 일감을 완전히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인터뷰를 해보고 괜찮으면 내가 승인을 내는 거죠. 그겁니다. 아주 심플해요. 아. 그렇군요. 제가 수십 명의 성공적인 사업하시는 분하고 같이 소개, 고객 소개도 주고받고 협업을 하는 모임을 하고 있다. 그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일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쇄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대표님 사업체라면 여기에 충분히 자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초청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간단하네요. 그러면 어떤 분들을 초대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이 간단한 스킬로 초대를 하면 되는데 누굴 초대해야 될지가 고민이 될 수가 있는데요. 초대할 때 저는 양극단을 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냥 막 초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일본에서 멤버로 활동할 때 맥박 테스트라는 걸 해요. 맥박 테스트. 뭐냐면 손을 잡아가지고 맥박을 짚어보고 맥이 뛰면 그냥 멤버로 받아주는 거예요. 아무나 막 초대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일단 사람이 들어와서 챕터에 들어왔는데 정말 이 사람이 우리 팀에 안 맞고 엉망인 사람이면 내보낸 것도 일이고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괜찮은 사람을 초대하는 건 중요하다. 네. 그렇지만 또 반대편 극단도 안 좋아요. 우리 멤버 중에서는 정말 내가 검증하고 검증하고 한 10년은 알아보고 사람 끝까지 끝까지 보고 그래서 내가 내가 꼭 이 사람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만 초대하겠다. 초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초대하실 분이 몇 명 없겠는데요? 진짜 거의 없어요.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쪽 극단도 좋지가 않고요. 그냥 만나서 한두 번 만났더라도 저는 한 번 만난 사람도 초대를 하거든요. 근데 한 번 만났더라도 누구 소개를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만났을 때 사회생활 오래 하면 어느 정도 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괜찮아 보이면 초대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그 테크닉을 이용해서. 네. 저도 사실 한 번 본 분한테 초대를 받아서 왔어요. 그랬군요. 네. 한 번 만난 분한테 초대해서 왔는데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우리 원장님이. 다행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비지터분들이 안 오시게 되거나 그러면 우리 멤버분들이 좀 상처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좋은 모임인데 다단계로 오해하시는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멤버분들이 좀 있으신데 그런 걱정이 있으신 멤버분들에게 좀 해 주실 수 말씀 없을까요? 네. 이거는 마이저노 박사님도 종종 얘기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하세요. 영어 표현을 제가 죄송하지만 한 번 써보겠습니다. 어려운 표현은 아니에요. Some will, some won't, so what? Someone is waiting.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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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라는 말이에요. 네. 어떤 뜻이죠? 내가 초대하면 어떤 사람은 올 거고 어떤 사람은 안 올 거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누군가는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맞아. 이게 여러분이 영업할 때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아주 위로가 돼요. 어, 그렇군요. Some will, some won't, so what? Someone is waiting. 그래서 제가 왔잖아요. 저는 그렇게 한 번밖에 못 봤지만 저를 가볍게 초대하셔서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초대를 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그 초대 때문에 이 B&I에 오게 된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은 저한테 귀인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걸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를 놓치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 네트워커, 프로 비즈니스 네트워커가 만약에 거절을 당한다. 100% 오는 거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초대하면 10명 중에 한 2, 3명 올까요? 한 7, 8명은 거절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나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B&I가 100%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모두한테. 그리고 B&I는 때가 있습니다. 올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자기 상황이. 네. 그래서 그냥 던져보고 판단은 그 사람이 하고 나는 그 판단에 대해서 책임이나 컨트롤 질 필요는 없다. 맞네요. 네. 이런 테크닉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초대를 해보시면 여러분이 귀인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비스터 초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비스터 초대를 할 때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건 역시 그 상대방에게는 저처럼 굉장히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막 친밀하고 정말 오래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에게 비스터 초대를 해서 기회를 주는 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Some will, some won't, so what? Someone is waiting. 네. Someone is waiting.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박우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